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강하시나요? 2021년 아미 멤버십이 바로 오늘 오픈된다고요. 다들 옷을 아주 멋있게 입었네요. 아미 여러분들은 이번 멤버십은 어떤 컨셉일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? 잘 오신다고요? 그럼 이번에 컨셉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볼 멤버 있을까요? 네,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됐습니다. 한 번도예요? 뭐고! 자, 그럼 하나, 이걸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드릴 후보 있으신가요? 아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재미. 굉장한 상징이에요. 유령인가요? 네,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눈치 보자 아미들하고 있겠죠? 저희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, 씨가 씨? 네, 바로바로 위버스샵에서 아미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자세한 내용은 위버스샵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네, 그럼 우리 아미들, 새로워진 2021년 아미 멤버십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안녕! 안녕! 바이바이! 안녕! 안녕! 감사합니다.